그리고 안녕 오늘 발렌타인이래 이 달달한 초콜릿처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달달한 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념으로 초콜릿 먹방 한번 찍을게요 바이바이 안녕 오늘은 무슨 날이게 맞아요 오늘은 발렌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발렌타인 내가 초콜릿 준비했으니까 이거 맛있게 먹고 날도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 빠잉 안녕 클루 해피 발렌타인 데이 발렌타인 데이 때 초콜릿 많이 먹고 클루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안녕 클루 나 추웠다 해피 발렌타인 데이 행복하게 보내고 감기 조심하고 사랑해 앞으로도 함께 오래오래 보자 해피 발렌타인 데이 키가 찾아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레오 초콜릿 들고 왔으니까 이거 먹고 행복한 하루 왕창 보내시길 바라고 맛있게 먹고 다치지 말고 행복한 잠 꼭 주무시고 꿈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아직 안 갈거지요 제가 사랑하는거 아시죠? 절대 까먹지 말고 그럼 진짜 안녕 안녕 쿨루 안녕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예요 우리 쿨루 초콜릿 다 드셨나요? 안 드셨다면 이 초콜릿 먹고 오늘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 옆에서 제가 꼭 응원할게요 해피 발렌타인 데이 안녕 미치겠다 쿨루 초콜릿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더 좋지? 발렌타인 위해서 준비했어 자 바다 사랑해 얘etos WR 4 successful 신